신의한수의 신의식 안녕하십니까 신의한수의 신의식입니다. 월요일입니다. 지난주에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있었는데요. 참 답답합니다. 시정연설에서 함께 잘사는 사회 만든다고 해서 월요일날 출근했는데 기사는 다 함께 못사는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정은 교수님, 송재형 아나운서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 대통령 시정연설이 있었는데 함께 잘사는 사회가 경제코드였습니다. 가능한 일입니까, 교수님? 지금 정부가 하는 대로 하면 가능하지 않아요. 이거는 함께 정부 돈 받아서 사는 사회로 가는 것이고요. 진짜 함께 잘사는 사면 좋죠. 그런 사회가 오려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민들 중에 돈 버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자기가 돈 벌어서 옆사람들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 한 90% 정도는 그렇게 살아야 그래야 함께 잘 살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사회가 가는 또 이 정부가 새해 예산을 가지고 추구하고 있는 그런 방향은 뭐냐. 다 정부 돈으로 살아라 이거예요. 당신은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으니까 그냥 정부 돈으로 살고 일자리 없는 사람은 정부가 다 내게 살려줄게. 이런 이야기죠. 거기에 뭐 수십조 원을 쓰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 진짜 함께 잘사는 사회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 우리 사회가 그렇게 가야 되는데. 송재형 아나운서. 네. 일단 요즘 실물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물가가 많이 올랐다. 그 이야기가 있어요. 그 뉴스 좀 전해주시죠. 네. 통계청이 10월에 소비자 물가 동향에 대해서 발표했는데요. 작년 10월에 비교해볼 때 105.42%로 이제 작년보다 2% 올랐습니다. 도시별로는 대구가 2.5% 제일 높았고요. 품목들로서는 소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농산물이라든지 석유, 쌀값, 토마토, 파, 외식 물가 2.7% 그러니까 지금 소민들을 하고 밀접하게 연관된 물가가 지금 최고치를 높이면서 상승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용 사정이 전례 없고 또 경기 하락 신호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경제 불안감이 지금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고요. 이런 스테이플레이션 상황이 온다면 경제는 더 곧잡을 수 없이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소민들이 힘들어하고 지금 함께 못 사는 사회로 가면 나중에 누가 조금만 잘 살아도 말이죠. 굉장히 박수 쳐주고 그럴 것 같은데 지금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국가가 나 책임져주겠다. 그렇죠. 이런 사항이잖아요. 국가가 책임지는...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돈 좀 버는 사람들은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회로 점점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국가가 책임진다. 그렇다면 결국은 국민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국가는 어디서 돈이 나서 국민들을 책임질 거냐 이런 문제에 봉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 시정연설을 봤더니 아주 특이하게도 4인 가족, 한 가족을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니까 4인 가족이면 한 달에 최고 100만 원까지도 정부가 주겠다라는 거예요. 진짜 살만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돈이 어디서 나냐? 누군가는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벌하면 누구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회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냐 이거예요. 오히려 적팬이 이렇게 몰아가는 경향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아. 가만히 있으면 정부가 다 알아서 해 주는 거예요. 정부가 돈 주고 정부가 애 낳으면 애 낳는다고 돈 주고 늙으면 늙었다고 주고 실업자 되면 실업자 됐다고 돈 주고 다 그러잖아요. 일자리 없으면 불 끄는 일 시키고 노트 정리하는 거 하라고 돈 주고 그런 일자리예요. 그런 일자리는요. 일자리라고 하는 건 모름직이 자기가 돈을 진짜 돈을 벌어서 자기 물건 팔아서 그걸 벌어서 그걸 가지고 세금도 내고 이럴 수 있는 일자리여야 해요. 돈 버는 일자리. 지금 우리나라의 일자리 정부가 주겠다는 일자리는 뭐냐 그냥 돈 쓰는 일자리예요. 그런 일자리는 없을수록 좋은 거야. 그렇죠. 뭐 때문에 사람들이 각자 알아서 전등 끄면 되는데 그거 전등 끄라고 돈을 주냐고요. 도대체. 쓸데없는 시간 낭비를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은 하면 할수록 망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일하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일 안 한다고 다 국가에서 매겨 살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은 나중에 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정부가 세금 거둘 돈도 없어지는 거예요. 세금 낼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어떻게 하냐. 나중에는 찍어서 줄 수밖에.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렇다는 거예요. 그거 뭐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이제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국민들이 각성하고 말이죠. 이건 아니었다. 우리 열심히 일해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차베스가 계속 퍼졌는데 가진 놈들이 자꾸 우리를 괴롭힌다. 오히려 또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 기업은 다 없어지고 말이죠. 국민들은 더 힘들어졌는데 말이죠. 그래서 아직도 국민의 한 30% 정도는 차베스를 그리워한대요. 나는 차베스주의자야. 라고 표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정권을 또 지지를 하고 있는 거고 똑똑한 사람들은 그러면 다 탈출하는 거죠. 똑똑한 사람들은 다 탈출하는 거예요. 왜? 희망이 안 보이거든. 남한테 얻어먹는 것도 싫거든. 얻어먹는 게 뭐가 좋아요? 그렇죠.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저는 지금 각성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부한테 얻어먹는 거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 인생은. 나라가 망하는 것도 나라가 망하는 거지만 그 인생 자체가 불쌍하잖아. 그렇죠. 이게 뭐 얻어먹는다는 표현보다도 거의 뭐 국가가 망해가고 있으니까 놀고 있는 거죠. 놀면서 국가가 돈 찍어내서 갖다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건데 지금 대한민국이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경기는 계속 죽어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 투여를 통해서 복지를 늘리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근데 내년까지 기다리면 낫다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뭐 올 초? 그러다가 올해 말까지 기다리면 좋아진다 그러다가 그것도 아닌가 봐요. 그래서 내년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체질이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 된답니다. 근데 무슨 체질이 바뀐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체질은 바뀌어요. 체질은 바뀌는데 과거의 체질은 뭐였냐? 한국이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던 그 찬란한 성장? 이거는 옛날에 했던 거예요. 자기가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옛날에 했던 거예요. 그 옛날에는 그럼 뭘 한 거냐? 국민들이 다 자생력이 있었던 겁니다. 세계 시장에 나가서 일본 기업들, 미국 기업들, 독일 기업들이 다 장악하고 있는 그 시장에 들어가서 거기를 뚫고 들어가서 한국산 제품 그거 갖다가 파는 거 아니에요. 그게 자생력이지. 그러니까 그게 수출도 되고 다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체질이었어. 진짜 허허벌판의 광야에 나가서 먹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체질은 그거 뭐냐? 정부한테 기대서 사는 거예요. 정부 돈 받아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게 물론 확실하게 체질은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체질이 바뀌어서 내년에 정말 바뀔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바뀐 체질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냥 무력한 배급사회? 배급사회. 그렇게 되는 거죠. 체질이 바뀔 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지금. 참 어처구니가 없고 참 황당한데 함께 잘 사는 사회가 결국은 함께 못 사는 사회로 갈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국민이 반성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이 그걸 원했어요. 특히 청와대에 앉아있는 정권의 핵심 세력들. 그들이 맨날 이 사회는 부도덕한 사회고 무슨 불평등이 심각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이제 국가가 책임져줘야 된다고 하고 여러분들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다. 다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국민들을 다 그냥 바보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국민 전체를 다 불쌍한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1대 99의 구도를 만들어 놓은 거죠. 1은 갑이야. 99는 을이야. 그러니까 전 국민이 다 을이 돼버린 거예요. 을 마인드를 갖게 된 거예요. 을 마인드. 그렇죠. 나는 불쌍해. 나는 불쌍해. 참... 송주현 아론서. 네. 참 우리 국민들이 이런 생각을 갖게 됐는데 북한 주민들은 사실 장마당에 나와서 정부를 포기하고 시장 경제를 자체적으로 꾸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 분위기가 이제 많이 처음에는 당황했는데 그 장마당에서 자체로 이제 스스로 자급자적이죠. 자력갱생하면서 스스로 자기가 돈을 벌고 구속에서 이제 살면서 오히려 러동당보다 장마당 경제가 우리를 먹여살려주고 이게 정말 인간이 사는 행복이로나 내가 본 것만큼 저축할 수 있고 내가 본 것만큼 살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소비할 수 있구나. 그것 때문에 오히려 러동당을 믿지 말고 장마당을 믿고 스스로 살아나가자 이런 반영으로 지금 더 이제 오히려 사람들이 좋아하고 있죠. 우리는 러동당 대신에 더불어민주당을 믿어라. 이렇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대통령을 믿어라 말이야. 이게 참 수령님 수준으로 가고 있는 거죠. 거의 이게 지금. 우리 사회가 알게 모르게 공산사회주의로 바뀌어가고 있다. 국민들의 마인드가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 이제 신의 한 수 보시는 시청자들이 많으시잖아요. 신의 한 수 보시는 시청자들만이라도 이제부터 대각성 운동을 시작을 해야 된다고 봐요. 정부 돈 받지 말자 이제. 웬만하면. 그렇죠. 정부에서 뭐 준다 그러면 야, 네가 왜 나한테 돈 주냐. 그거 결국 내가 낸 돈일 텐데. 내가 내 눈인데. 그러니까 너 그 돈 줄 거면 나한테 걷어가지 마.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세금을 내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참 심각한 주제를 갖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함께 잘 사는 사회라는 말부터가 그 과정을 무시한. 그렇죠. 과정을 잘 겪고 우리가 이러이러한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이걸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다음에 결과적으로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야죠. 자기가 뭔데? 그 과정은 다 무시하고 그냥 결과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함께 잘 살려면 생산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 돈 벌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한 90%는 그래가지고 자기가 벌어서 자기 해결하고 자기 식구들 다 챙기고 그리고 나라에 세금 내서 나라가 세금으로 그걸 하는 거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도움받는 사람들은 1, 20% 정도 그 정도 수준이 돼야 잘 사라지는 거죠. 그게 아니고 전 국민이 이제 다 그냥 정부한테 기대해서 살면 어떻게 잘 사냐고. 더 볼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함께는 가능할 텐데 잘 사는 건 아니지. 그런 부분입니다. 아이고 송지영 아나운서 마지막으로 지금 대한민국 상황 함께 잘 살고 있는 건지 요즘 경기가 어떤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도 요즘에 시장에 나가면 정말 이제 돈을 쓰려고 하면 많이 떨립니다. 물가가 하도 이제 높기 때문인데 우리 경제가 지금 많이 침체기로 들어서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걱정입니다. 경제가 하루빨리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도 시정연설 좀 어처구니 없었지만 따끔하게 좀 혼 좀 내주십시오. 네, 저는 국민이 나서셔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이 각성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이 정부가 하는 대로 가면 뭐 그냥 망합니다. 국민들이 전부 정부만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세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망하는 건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그래도 새로운 희망은 새로운 희망의 씨앗은 우리가 심어야 되지 않냐. 그 희망의 씨앗은 뭐냐. 나는 내가 책임진다. 그리고 내 자식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셔야 돼요. 너는 네가 책임져라. 정부한테 기대지 말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길수록 대한민국에 희망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시청자들께 그래서 우리 이제 새로 시작하자. 정말 기본부터 새로 시작하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월요일입니다. 활기찬 한 주 되시고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십시오. 신의 한 수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함께 잘 사는 사회 정말 중요하죠. 그러나 대통령은요. 그 과정을 잘 이끌어서 결국 우리가 이 사람이 우리를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었어. 이렇게 얘기해야지 자기가 뭐 결과를 얘기하고 그렇게 만들겠다고 해놓고 함께 잘 사는 사회는 국민들에게 세금 걷어서 막 나눠주겠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함께 망하는 사회로 가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추천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